안녕하십니까 영화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57번째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두가지를 살펴보는데요. 첫번째가 뭐냐면 독립분사구문입니다. 독립분사구문 이게 이제 말이 어려운거지 한국에서 가르치는 영문법은 용어가 조금 어려운거지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뭐냐면요 분사구문에서 접속사 지우고 주어가 같을때 지우잖아요 그런데 주어가 같지 않은거야 주어가 같지 않으면 지울 수가 없는거죠 그래서 주어를 살려두는거 이야기하는겁니다 그거를 독립분사구문이라고 이렇게 어렵게 표현을 해놔갖고 전에 EBS 방송을 보니까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의 문해력이 아주 심각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단어들을 설명을 해주는데 영어시간에 그 영어 단어의 의미를 한글로 설명을 해주는데 그 한글을 모르는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한글의 의미를 알려주더라구요 영어시간에 그런데 그런 학생들한테 영문법을 가르치면서 독립분사구문을 이야기하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머리에 쥐가 나죠 그래서 좀 용어들을 조금 이렇게 현대식으로 좀 많이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게 뭐라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주어를 살려두는겁니다 분사 이제 그 부사절이죠 부사절 부사절에서 그 종속절 부사절에서 분사구문으로 만들 때 주어를 살려두는거 간단하죠 이렇게 말하면 주어를 살려두는거 왜 살려두요? 다르니까 표기를 따로 해줘야 된다는거죠 의미상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랑 다른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써줘야 된다는겁니다 그리고 두번째가 오늘 살펴볼게 뭐냐면 위드 부대상황이라 그러는데 이 부대상황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좀 어렵잖아요 근데 위드의 성질을 알아야 돼요 원래 모든 전치사들은 뒤에 목적어를 취하잖아요 그죠? 목적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죠 전치사들은 그런데 이 위드라는 전치사는 뒤에 목적어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목적어 다음에 이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보어가 뒤에 오는데 이 보어가 주로 현재 분사라던가 과거 분사가 자주 나와요 그런데 얘네만 나오는게 아니라 형용사가 나올 때도 있고요 그냥 어떤 그러한 전치사구 같은거 요런 것도 나옵니다 아시겠죠? 해석방법은 세가지가 있어요 세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첫번째는 목적어가 그쵸? 보어 한 채로 요렇게 주로 이제 문법책들에 많이 설명이 되어 있고 두번째 뭐가 있냐면 목이라고 할게요 목적어입니다 이건 보어고 그리고 목적어가 목적어가 보어 하면서 가 있어요 하면서 그리고 세번째는 목적어가 보어 할 때 요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시중의 영문법책에는 그 예문들이 다 목적어가 보어 한 채로 라고 해석 되는 예문들만 뽑아놨어 그런데 그렇게만 해석 안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목적어가 보어 하면서 목적어가 보어 할 때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우리가 영어 원서 지문들을 읽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가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서 이렇게 문맥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한번 우리 이제 기초적인 문장들부터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은 빌리지죠 마을이 어때요 작죠 이게 지금 독립분사 부문이에요 그리고 주절은 뭐예요 그가 have no difficulty in ing죠 뭐뭐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죠 노니까 그 집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었대요 그쵸 그 집이 작았을 지라도가 되겠죠 이게 책에 보면은 작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으면 알아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작으면 알아보기가 아 그런 개념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마을이 작으니까 집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발견하기가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풀어서 한번 써보게 된다면 뭐가 돼요 때문에니까 as를 써야 되겠고 as the village 그쵸 그리고 was를 쓰면 되겠죠 was small 이라는 문장이었죠 근데 as가 지워지고 더 빌리지를 지우려고 보니까 he랑 다르잖아 그러니까 남겨두고 그리고 이 비동사는 시제가 같으니까 being이 된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 마을이 작았기 때문에 집을 발견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죠 자 2번 보겠습니다 그는 거기에 서 있었죠 자 드디어 나옵니다 위드 부대 상황이라고도 불리는 위드 목적어 목적 보호죠 자 그의 팔이 그의 팔이 그의 팔이 그의 팔이 폴드 폴드가 적다죠 근데 이제 과거분사니까 수동으로 해석을 해야겠죠 접혀진 채로가 되겠죠 그쵸 그의 팔이 접혀진 채로 거기에 서 있었다 됐어 됐죠 자 3번입니다 밤이 왔죠 그리고 우리는 집을 향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지의 for죠 그래서 여러분 leave 다음에 장소가 나오는 거랑 leave 다음에 목적지 for가 나오고 장소가 나오는 거랑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leave 장소는 이 장소를 떠난다는 얘기고 leave for는 leave가 떠난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장소를 떠난다는 게 아니라 이 장소를 향하여 떠나는 거예요 향하여 그러니까 이 장소에 도착하는 거죠 이거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목적지의 for라는 거 start for도 같은 뜻이죠 집을 향해서 출발한 거죠 집을 목적지로 해서 그래서 밤이 오자 그쵸 밤이 오자 우리는 집을 향해서 출발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날씨가 개였죠 예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됐어요 went out 나갔죠 뭐를 위해서 나갔어요 stroll 산책이죠 산책 산책하려고 나간 거죠 예 그래서 날씨가 개였기 때문에 가 되겠죠 having pp를 쓴 이유는 뭐라 그랬죠 예 주절의 이 과거보다 한시제 이전인 거죠 그래서 head cleared 였어요 원래 문장은 그쵸 as the weather head cleared 이 문장이었던 거죠 자 5번입니다 t가 끝났죠 예 t는 뭐 차 마시는 거가 될 것 같네요 이게 끝났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 모두가 troop out 이에요 troop이 뭐예요 원래 명사로 군대랑 병력을 말하죠 그런데 얘가 동사로 쓰이면 마치 군대가 이렇게 물이 지어서 걸어가는 그 모습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물이 지어 걸어가다 의 뜻입니다 그들 모두가 물이 지어서 나갔죠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정원으로 갔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늙은 남자가 앉아 있었죠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어떻게 앉아 있었어요 위드 부대 상황이죠 그의 눈이 closed 닫혀진 거죠 이게 과거 문사니까 그의 눈이 감겨진 채로 가 되겠네요 그죠 예 자 그리고 우리 이제 7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소녀가 말을 했죠 이야기를 말을 해줬네요 자 어떻게 말을 해줬을까요 위드 부대 상황이 또 나왔네요 그죠 예 바로 위드 tears rolling down her cheeks 그죠 바로 눈물이 그죠 눈물이 rolling down 아래로 흘러내리는 거죠 그죠 그녀의 볼 따고 아니 저기 그녀의 그 볼 아래로 흐르면서 흐르면서 정도가 좋겠네요 그죠 흐르는 채로 라기보다도 흐르면서 이야기를 막 한 거죠 자 8번에도 위드 부대 상황입니다 그래서 눈이 밴디지가 이제 붕대로 감다죠 그러니까 붕대로 감겨진 채로 그죠 한쪽 눈이 그죠 언 아이니까 한쪽 눈이 감겨진 채로 붕대로 그죠 감겨진 채로 감겨진 채로 나는 적절하게 쓸 수가 없었던 거죠 그죠 그의 와이프는 그의 와이프는 뭐 하고 있었어요 자 니팅이 하고 있었대요 이게 뭐야 뜨개질 하는 거죠 그의 와이프가 그 곁에서 옆에서 뜨개질 하면서 그쵸 뜨개질 할 때 그쵸 뜨개질 할 때 그는 앉아서 이제 신문을 읽고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정도 할게요 그리고 우리 좀 더 어려운 문장을 통해서 배운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 소년이 아 픽업했죠 네 주웠어요 돌을 주웠죠 그리고 나서 뭐하기 시작했어요 던지기 시작했죠 그 돌들을 그죠 이때 대문 스톤즈를 봤겠죠 어디로 강으로 던졌죠 자 컴마담에 ing니까 이 ing가 또 분사구문이죠 의미상의 주어가 누구예요 소년이겠죠 그쵸 아 소년인가 일단 소년이 만드는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그 던진 돌이네요 그 던진 돌이 위부는 이제 뭔가를 짜서 만드는 거죠 뭐 뜨개질 같은 거 하거나 뭐 엮어 짜던가 이런 거 있잖아요 짜서 뭘 만들어요 망을 만들죠 그러니까 연속되는 망이에요 망 이후의 망이니까 그죠 요걸 만들었어요 어디에다가 그 고요한 표면 그 강의 강의 아주 잔잔한 표면에다가 망을 엮어 짜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쵸 예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물결을 이제 만든 거죠 예 소년이 돌 던졌고 그 돌을 강에다 던졌는데 그게 마치 그 엮어 짜서 그 망을 만들듯이 그쵸 그런 거를 만들면서 이렇게 잔잔한 표면 위에 물결을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스키 스키이 뭐예요 이게 이게 그 훑어보는 거죠 책 같은 거 그쵸 스키밍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독해할 때 그런 뜻도 있고 이게 스치듯이 지나가다 이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 물을 이제 스치듯이 지나가는 거죠 뭘로 납작한 돌들로 스치듯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그것들 중에 몇몇 이 납작한 돌들 중에 몇몇이 튀었죠 그 표면 물표면을 이렇게 퐁당퐁당 이렇게 튀잖아요 그 돌 던져 보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컴투레스트 여러분 컴투레스트 하게 되면 이게 뜻이 이게 멈추다 의 뜻이 있습니다 스탑이에요 스탑 그냥 그러니까 그것들 중 일부가 표면에서 튀어가서 점프해가지고 이제 멈춘건데 어디에 멈췄어요 그 반대편에 멈춘거죠 2번 갑니다 자 퍼스트 엘레먼트 오브 굿 거버먼트 에요 자 좋은 정부의 첫번째 요소가 뭐예요 자 빙더 벌추죠 벌추는 덕이죠 덕 미덕이에요 미덕 그쵸 덕이고 그리고 인텔리전스 지성이죠 뭐의 지성이에요 인간의 지성이죠 근데 어떤 인간입니까 공동체를 구성하는 그 인간의 미덕과 지성 이게 뭐다 바로 좋은 정부의 첫번째 요소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빙을 썼다는 얘기는 이게 독립분사 구문이라는 거죠 즉 앞에 나와있는 이 주절의 주어가 그 뒤에 나와있는 아 이 부사절의 주어가 뒤에 나와있는 이 주절의 주어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지우지 않고 써놓은 거죠 자 아무튼 그 좋은 정부의 첫번째 요소가 덕과 지성이래요 그쵸 예 그리고 어 계속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점 즉 탁월함의 가장 중요한 점이죠 그런데 어떤 탁월함이에요 어떤 형태의 정부라도 그 정부가 소유할 수 있는 형태의 탁월함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이스트 프로모트에요 프로모트는 뭔가를 증진시키는 거죠 증진시키는 거다 바로 덕과 그리고 지성을 증진시키는 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덕과 지성이에요 바로 사람들 그 자체죠 사람들 그 자체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이제 뭔가 에즈 정도가 생각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좋은 정부의 첫번째 요소가 덕과 지성이죠 인간의 덕과 지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정부라도 그 정부가 소유할 수 있는 탁월함의 가장 중요한 점이 뭐다 인간의 사람들의 덕과 지성을 증진시키는 거다 그게 정말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3번 자 making my way 여러분 make 다음에 once way 하게 되면은 이게 뭐 출세하다의 뜻이 있기 이전에 그냥 기본적으로 나아가다 나아가다 그냥 가다 입니다 가다 고에요 고 그냥 고 자 갔어요 그쵸 예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집 쪽으로 가는 거죠 홈 월드를 간 거죠 어디에서 어둠 속에서 그쵸 어둠 속에서 집 쪽으로 그렇게 가는 거죠 그쵸 자 그런데 위드 부대 상황이 나왔죠 나의 주먹이 클램 클램이 원래 벼락치기 하다 거든요 이제 원래 기본적인 데서 억지로 어디에 막 쑤셔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쑤셔 넣어진 채로가 되겠죠 나의 주먹이 쑤셔 넣어진 채로 깊이 어디로 나의 주머니로 그리고 나의 이게 다 위드에 걸리는 거예요 위드에 위드 마이 피스트 클램 위드 마이 칼라 턴덕 아바운 마이 이어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괄호를 이렇게 묶어줄게요 그래서 나의 주먹이 나의 주머니 속에 깊이 쑤셔 넣어진 채로 그리고 나의 칼라가 턴업 하게 되면은 이제 옷단 같은 걸 올리다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칼라가 올려진 채로 자 어바운 마이 이어스니까 어바웃은 이게 뭐뭐 주변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귀 주변으로 칼라가 올려진 채로 그쵸? 주먹 내 두 주먹을 주머니 속에다가 찔러넣고 어둠 속에서 집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분사 구문이 이끄는 내용이죠 예 그러한 나는 그쵸? 나는 스템블 어폰 스템블 어폰은 이거는 런 인투예요 런 인투 우연히 만나다입니다 우연히 무득을 만났어요 그를 만났죠 근데 그가 어떤 상태예요? 반쯤 얼어붙은 상태로 있는 거죠 예 어디에서? in the icy gutter gutter는 배수로죠 아주 그 얼어붙은 얼음 돌 얼음 배수로 해서 반쯤 얼은 채로 이렇게 누워있었고 그리고 as naked as 에요 naked는 벌거벗은 채로죠 원급이네요 뒤에만 이제 만큼이라고 해석이 되죠 그 날만큼 어떤 날이에요 그의 그의 엄마가 그를 more 낳았던 그 날만큼 벌거벗은 채로 그리고 이 얼음 배수로 해서 반쯤 얼은 채로 누워있는 그를 우연히 만났다 라는 겁니다 자 4번입니다 4번 자 4번 자 그는 could go to the Baptist church죠 Baptist church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침내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침내교 예 장로교는 이제 press by teorian church라고 얘기를 하고 Baptist는 이제 미국에서 아주 인기가 많죠 침내교는 자 아무튼 그래서 일요일마다 그쵸 일요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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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s가 붙으면 일요일마다 죠 그쵸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거 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예요 every Sunday라고 쓰던가 아니면 on Sundays라고 쓰던가 이게 일요일마다죠 마다 근데 이거는 s 안 붙어서 그냥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에 그는 교회에 갈 수 있었죠 침내교 교회에 그리고 또 sing him 찬송가를 부를 수 있었죠 어떤 찬송가예요 that his mother and his father sang 그게 엄마와 아빠가 불렀던 거죠 뭐하기 전에 그가 태어나기 전에 불렀었던 그 찬양을 부를 수가 있었대요 자 뭐 하면서예요 컴마담에 아이엔젤은 뭐뭐 하면서 괜찮습니다 약간 울면서 왜냐하면 그가 had been a sinner 죄인이었었죠 all week 일주일 내내 죄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울면서 이제 엄마랑 아빠가 불렀었던 찬양을 부른 거예요 베프티스트 철치에 가서 그렇죠 he could leave the church 그래서 그가 이제 그 교회를 떠나는 거죠 뭐를 가지고 떠나요 자 여기서도 with 부대 상황의 구문입니다 with 목적어 목적 부어죠 모든 죄가 어떻게 된 거예요 washed out of him 그에게서 씻겨 나가진 채로 그렇죠 씻겨 나가진 채로 교회를 떠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feeling clean 아주 깨끗함을 느끼면서 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가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죄짓고 가서 회귀하고 아주 신선한 마음으로 나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뭐 교회 별로 안 좋아하시고 또 이렇게 불교거나 타정교를 가지신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뭐 그냥 영어로 우리가 읽는 거니까 큰 불편함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확인하는 즉시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ussia 가사